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 국립창원대에 600억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. 국내에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 실무 교육으로 학생들의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스위스에 본사를 둔 한 소프트웨어 운영업체입니다. 자동차 등에 쓰이는 금속 판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세계 시장의 80%를 차지한 이 기업이 창원대에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. 국내에서는 성균관대에 이어 두 번째로 3년 동안 기부 금액만 600억 원 규모입니다. 국내 시장 진출 확대를 원하는 이 글로벌 기업은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대학에 제공합니다. 현대차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익힌 인재를 뽑아 곧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. 국립창원대는 글로벌 산업기술센터를 만들어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 특히 이공계의 경우 실무와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기업과 인재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목표입니다. 학생들이 직접 바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바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더욱더 현장과 기업과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글로벌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부가 지역대학의 인재양성으로 이어지면서 기업과 대학이 윈윈할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KNN 최한솔입니다.